하신 분들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대장을 받으실 명예회장님이신 고일상 회장님, 상위고문 조희식 회장님, 고문이신 권영호 고문님, 양희고문님, 자문위원 김옥래, 김기문, 이정현 자문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명하실 순서대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고일상 명예회장님, 상위고문 조희식 회장님, 고문 권영호 고문님, 고문 양희님, 자문위원 김옥래 자문위원님, 김기문 자문위원님, 이정현 자문위원님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행장식으로 안이세요? 아니야. 먼저 들고 계세요. 그렇지. 추대장, 사당범인 대안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상위고문 조희식, 귀하는 사당범인 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상위고문으로 추대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동구문의 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으시길 기대하며, 추대장을 드립니다. 2016년 6월 17일 사당범인 대안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상위고문 조희식 회장님, 조희식 회장님, 고문 권영호 고문님, 양희님, 양희님 먼저. 추대장, 사당범인 대안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고문, 양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종현님, 추대장, 사당범인 대안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상위고문 조희식 회장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에서 임명장을 받으실 분입니다. 공로상 먼저. 자, 공로상. 금강님, 이정현님, 이용희님, 차후님, 이규성님. 다섯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입니다. 자, 금강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님은 저 맨 뒤. 금강님, 공로상 대안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가수 금강,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금강님, 공로상 대안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가수 이용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금강님, 공로상 대안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가수 이규성,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금강님, 공로상 대안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가수 이정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금강님, 공로상 대안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음향차흥 대원이 와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임명장 받으실 분입니다. 부회장 금산님, 감사 홍승만님, 사무국장 고은하님, 사무장 박금승님, 홍보위원장 최경옥님, 이상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창설된 만큼 꿈을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산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사당범인 대안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부회장 금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최경옥님, 남자 분이시고, 임명장, 사당범인 대안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홍보위원장 최경옥 대원 이와 같습니다. 박금승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승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사당범인 대안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사무장 박금승,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임명장, 사당범인 대안가수협회 인천시지회 동구문의 사무국장 고은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지금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아주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실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문화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이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념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촬영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